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보도셰퍼의 돈입니다. 보도셰퍼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의 저자로서도 유명한데요. 26살 때만 해도 빚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던 그였지만 스승의 도움에 힘입어 나이 서른에 자기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초판이 2000년 초반에 나왔는데요.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쌍벽을 이루면서 많이 읽힌 책이고요. 현재도 많은 분들한테 재테크 서적의 바이블로 알려진 책입니다. 저도 이 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정말 많고요.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만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한다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부자가 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돈을 지출하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미천이 없으면 이자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때문에 그들은 결코 거위를 기를 수가 없다. 그들은 거위가 새끼일 때 벌써 죽여버린다. 알을 채 낳을 수도 없을 때 말이다. 당신이 황금알 낳는 거위나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 돈 버는 기계가 되는 수밖에 없다. 당신의 수입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한다는 말은 그다지 새롭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이제 곧 알게 된다.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 1.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저축은 너무 힘들고 구속하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3.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 사람들은 낮은 이자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네 가지 말을 잘 생각하며 읽어보라. 사람들은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2. 저축은 재미있고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다. 3.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4. 저축은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다. 당신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12%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인플레이션은 심지어 도움이 된다. 믿기 어려운가?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알면 당신은 아마 놀랄 것이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1.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붙잡아 둘 때만 부자가 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많아질수록 소비 수준도 덩달아 높아진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만큼 피로를 느끼니까. 진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저축하지 않은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빚이다. 나를 처음 상담해 준 분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했다. 그래서 그가 개인적으로 나를 상담해 주겠다고 했을 때 무척 기뻤다. 그는 나에게 수입의 50%를 저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100%를 다 써도 모자랄 판에 50%씩이나 저축을 하라니. 게다가 나는 낙관주의자였다. 돈만 많이 벌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아주 야무진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확인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부자가 저절로 든다고 돈 다루는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의 생각은 이렇다. 지금 돈 좀 많이 쓴다고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냐. 나중에 많이 벌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인데. 나중에 돈방석에 앉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지금부터 허리를 졸라 맨단 말인가. 그러면 당신이 버는 돈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 방망이라도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요술 방망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내 말을 믿어라.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린다. 실제로 당신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을 번다고 해도 당신의 경제적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벌면서도 빚더미에 앉은 사람을 수백 명은 좋게 알고 있다. 수입이 왜 경제적 상태를 바꾸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수입이 증가해도 두 가지 요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퍼센티지와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당신이 현재 버는 돈으로 살기 어렵다면 지금보다 두 배를 벌어도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당신이 100만 원을 벌어 그 중 10%를 저축한다면 저축액은 10만 원이다. 그런데 천만 원에서 1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액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때 저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100만 원보다 10만 원을 수중에서 떠나보내는 게 덜 가슴 아프니까. 액수가 크면 클수록 퍼센티지는 그만큼 더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현재 당신 처지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다. 지금보다 저축하기 쉬워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당장 버는 돈이 10%를 저축해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라. 당신이 아직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더욱 좋다. 언제 또 당신이 지금처럼 쉽게 저축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아무리 돈 쓸 일이 많다고 해도 부모님한테서 독립하고 난 다음 쓰게 되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저축을 하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쓰는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이건 꼭 필요해서 쓰는 돈이야. 저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생각이다. 자신의 희망을 꼭 필요한 지출로 표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꼭 필요한 지출이란 것은 항상 우리 수입에 따라 늘어난다. 불필요하게 쓴 돈에 대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미국의 투자자 존 템플턴은 19살 때 매달 버는 돈의 50%를 저축하기로 아내와 함께 결심했다. 물론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려웠던 달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배당금이 아주 형편없을 때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억만장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 오늘날 그는 수입이 너무 적어 50%를 빼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유명한 주식 투자가 워렌 버펫은 미국 최고의 값부이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리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이것이 그의 비결이었다. 워렌 버펫은 신문배달부로 시작했다. 그리고 저축했다. 그리고 일단 잡은 돈은 단 1달러도 절대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쓰라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모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도 없이 살았다. 자동차값 1천만원 때문이 아니라 이 천만원이 20년 뒤에 갖게 될 가치 때문이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얘기가 너무 진부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진부하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느냐는 순전히 당신이 지닌 신념의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이 천만원을 40년 전 워렌 버펫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그 돈은 전혀 진부하지 않는 800억원이 되었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하는 것을 좀스럽다고 싫어한다. 그들에게는 현재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창업자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했다. 일단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엔 모든 것을 이 목표 아래 두었다. 따라서 그들은 돈 많은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었다.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미래에 무엇인가 되고 싶어 했으며 이를 위해 절약하고 저축했다. 2. 저축은 재미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저축을 해라. 단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던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던 방법으로 하지는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저축을 한다. 저축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들은 한 달 30일 내내 긴축 재정으로 자신을 올가멘다. 여기서 얼마 아끼고 저기서 무엇을 포기하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정작 모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니면 예기치 않게 돈 쓸 일이 생기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대금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 그렇게 긴축을 해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 오직 자신한테만 지불하지 않고 말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는 언제 돈을 지불할 것인가. 당신 자신은 적어도 당신 삶에서 빵집 주인이나 은행원, 정육점 주인이나 이발사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말이다. 제안을 하나 하겠다. 자기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해라. 매달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저금해라. 이 10%로 당신은 부자가 된다.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라. 아마도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나머지 90%로 살아가는 것이 100%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수업을 하거나 힘들다는 사실의 말이다. 당신은 10%가 모자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붙고 있는 적금이나 보험금을 이 10%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10%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 10%로 당신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것이다. 이 10%로 당신은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이 이자로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90%로 사는 것은 100%로 사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여기서 핵심은 이 10%는 평생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적게 벌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늘어난다. 그리고 그 돈은 이렇게 저렇게 없어진다. 우리 소비 수준은 수입이 느는 것에 비례해 계속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승작용을 막는 방법이 하나 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오른 액수의 50%를 거위에게 먹이로 주어라. 당신이 현재 수입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다면 오른 액수의 50%를 포기하는 것은 1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매번 실제 인상분이 50%만 오른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거위 통장에 적립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저축계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너무 크게 계획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단 10%만을 저축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는 돈을 저축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저축할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제일 먼저 저축부터 하고 써라. 3.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문제에 대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신념을 갖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꾸준히 저축할 만큼 의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다. 저축은 능력 없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다. 나는 내일 당장 굶어도 오늘 쓰고 싶은 만큼 쓴다. 저축은 이런 나를 올가맨다. 그래서 저축할 마음이 전혀 없다. 혹시라도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다음 글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씨앗까지 모두 먹어버린 농부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다. 저축하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무능하고 단순하고 어리석다는 증거이다. 돈 다루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기쁨을 느끼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가꾸는 사람을 나는 존경한다. 권실한 재정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4. 저축이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든다. 연 2% 내지 4.5%의 이자 수익만 갖고는 기껏 돈을 저축해서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돈이 이자 수익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가치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선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물론 투자에도 이런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당신 역시 모든 사람이 갖는 것만 갖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익률에 만족하지 말아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1억 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제부터 당신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위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신이 1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하자. 이 돈을 30년 내내 7% 이자가 나오는 어떤 투자기간에 맡겼다고 했을 때 30년 후 당신이 받게 될 돈은 7억 6,122만 원이다. 반면 당신이 이 돈을 1년에 16%의 수익을 올려주는 곳에 투자하면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 받게 되는 돈은 85억 8,498만 원이나 된다. 그럼 이번에는 당신이 1억 원을 2천만 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곳에 투자했다 하자. 이 가운데 한 곳의 투자 한도는 완전히 날리고 두 번째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 네 번째는 12%, 다섯 번째는 16%의 수익을 각각 올렸다. 이 경우 다섯 번째 투자에서만 17억 원이 넘는 수익이 생겨 그것만으로도 30년 뒤 손에 쥐는 돈은 7%에 모두 묶어두었을 때의 2배가 훨씬 넘는다. 두 군데 투자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총액은 26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1년에 10%, 12%, 16% 혹은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분산해서 투자액을 완전히 날리지 않으면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주식과 펀드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배우게 될 것이다. 9.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돈은 자본의 법칙을 알고 지키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갖고 있는 돈을 불리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돈 불리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돈도 잃어버리게 된다. 문제는 간단하다. 이자의 이자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한번 잘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이자의 이자가 갖는 위력을 알고 난 뒤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 증식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무시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돈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 저금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첫 달에 100원을 넣어라. 두 번째 달에는 액수를 2배로 늘려 200원을 저금해라. 이와 동시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시작해라.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저금해야 하는 액수가 어느 수준이 되려면 14개월이 필요하다. 이 기간을 잘 이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라. 16번째 달에는 당신은 327만 6천8백원, 17번째 달에는 655만 3천6백원, 18번째 달에는 1,310만 7천2백원을 저금해야 한다. 도표를 한번 보자. 이게 지금 복리의 효과거든요. 첫 달에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이렇게 쭉 하다보면 18번째 달에는 1,310만 7천2백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 자신의 창의력과 노력을 모두 쏘아 부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일이다. 1년 반 만에 당신은 이 계획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돈이 2,600만 4,300원이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돈 중에서 600만원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써라. 그리고 나머지 2천만원은 투자를 해라. 20년이 지나면 12% 이자로 계산해서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생긴다. 복류를 통한 자본 증식에는 시간, 이자율, 투자액 이 세 가지 요소만이 중요하다. 주식은 독일에서 1948년 이래로 연평균 12%의 수익률을 보여왔다. 좋은 펀드들 중에는 이를 상의하는 것들도 많다. 연 12% 혹은 20%는 절대 드문 경우가 아니다. 시간,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왜 그런지 여기 한 예가 있다. 당신이 매달 20만원의 돈을 30세부터 저축하기 시작한다고 하자. 이 돈에 12% 이자가 붙으면 65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10억 4,957만원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돈에 3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이다. 반면 당신이 45세에 처음 시작하면 남는 시간은 20년이 된다. 같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똑같은 10억 5천만원을 65세에 손에 쥐려면 저금액을 무려 6배, 즉 1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55세에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은 10억 5천만원을 받기 위해 매달 500만원의 돈을 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10억 5천만원을 모으기 위해 당신은 35년 동안 매달 20만원 또는 20년 동안 매달 120만원 또는 10년 동안 매달 500만원을 부어야 한다. 그러므로 꼭 명심해라. 일찍 시작할수록 당신이 할 일이 더 수월해진다. 바로 그래서 자녀를 위한 저축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5만원씩 저축하면 이자율 12%를 기준으로 아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2억 6천 239만원이 모인다. 이자율 시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자율이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간은 돈을 가져다 준다 라고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높은 이자율을 당신에게 소개하겠다. 독일에선 매년 수천명의 사람들만이 20%가 넘는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 이제 다음 수치 비교를 보면 높은 이자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7, 12, 15, 21%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당신이 35년 동안 매달 5만원을 붓는다고 할 때 이자율에 따른 수익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7% 8,336만원 12% 2억 6천 239만원 15% 5억 3천 9백 12만원 21% 23억 3천 5백 80만원 예를 들어 당신이 3배의 이자를 받을 때 들어오는 돈은 3배가 아니다. 당신이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거의 30배나 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당신이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7, 12, 15, 20%의 이자율에 따라 당신이 30년 뒤에 받게 되는 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7% 761만원 12% 2,996만원 15% 6,621만원 21% 2억 3천 7백 37만원 잘 생각해보자. 100만원을 30년씩이나 묶여 761만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탕진해버리고 말겠다. 하지만 만약 그 돈이 30배 이자율 22% 심지어 237배 이자율 20%로 늘어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숨막히는 일 아닌가? 당신의 할머니가 50년 전 당신을 위해 100만원을 투자했고 실제로 그것이 평균 20%의 이자를 유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가? 100만원은 지금 90억원이 되어 있다. 지금 당신 손에 90억원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 할머니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제때 손을 써 미래의 손자한테서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하지 말아라.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두 개의 문제로 요약된다. 1. 투자한 돈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얼마인가? 이자율 2. 얼마의 돈을 2배로 늘릴 것인가? 저축 아무리 이자율이 좋아도 곱하기 0을 하면 결과는 0이다. 5천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다. 그저 최고급 승용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볼 때 5천만원은 최종 목표로 삼을 만한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돈을 제대로 투자하면 20년 뒤에는 5억원으로 불어난다. 이자율 12% 바로 그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저축을 한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5천만원 대신 그 뒤에 있는 5억원을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이 자본주의적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를 통한 자본중식의 가능성이었다. 또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복리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샘 월튼의 예를 보자. 그는 미국 어느 소도시의 작은 상점 하나를 사들였다. 돈은 장인한테서 빌렸다. 샘 월튼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수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매장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 그런 그가 큰 부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평가되기도 한 그였지만 생활은 아주 검소하겠다. 큰 돈을 번 이후에도 처음 장만했던 집에서 계속 살고 낡고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녔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는 그에게 축복이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1975년에 샘 월튼 매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1975년에 4,500만 원을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10년 뒤 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가 그 돈을 그대로 두었다면 1995년 7월 31일자로 133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4,500만 원을 20년 만에 130억 원으로 만드는 것이 투자와 복리가 만날 때 발휘되는 위력이다. 올마트 사례는 아주 많은 성공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잘 생각해 보아라. 자본주의에는 자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당신이 자본과 투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장난이 되고 만다. 경제적으로 당신은 석기시대 한가운데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돈 불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환경을 개선했다.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다른 경제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큼 가난하지는 않다. 자본주의 구조 아래서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던 적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본주의가 움직인 결과이다. 11. 투자의 기본 원칙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가진 거위를 살찌우고 그로부터 좋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 제 1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 이제부터 설명하는 기본 원칙들은 모두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아주 단순 명료한 것들이다. 여기서 아주 전문적인 투자 방법을 조언하는 것은 이 책이 지닌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솔한 일일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시대에는 투자 상품과 가능성 역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투자의 기본 원칙들과 거기에 필요한 중요 결정들을 언급하는 것에 내 역할을 제한하려 한다. 많은 투자 상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만 어떤 것들은 당신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위험을 안고 인생을 살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배운다는 것은 차이를 알아본다는 것이다. 차이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때 누구나 쉽게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판단 기준 같은 것을 미리 세워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잠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이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 당신은 경제에 대한 안목과 지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자신의 계획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신속하고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다음의 차이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1. 투자와 투기의 차이 2. 돈을 묶어두는 것과 돈을 투자하는 것의 차이 3. 투자의 세 가지 방식 사이의 차이 4. 평범한 투자자와 전문적인 투자가의 차이 기본 원칙 1. 자신이 투자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직시하라 오늘날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 가운데 이것만큼 크게 무시되고 있는 원칙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을 어딘가에 넣어둔다. 그러고는 자신을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예금자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투기자가 된다. 그들은 투자자는 아닌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예금 통장에 집어넣어둔 사람은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투자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그냥 예금자일 뿐이다. 잠시 후 세 번째 기본 원칙을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예금이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반대로 최소한 이렇게 예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는 낫다. 하지만 자기 돈을 확실하게 불리는 것은 투자자만이 할 수 있다. 나의 재정 상담인은 투자자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번다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란 처음부터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당신은 돈을 어딘가에 보관한 것일 수는 있어도 투자한 것은 아니다. 나의 재정 상담인은 말한다. 모름지기 투자란 투자한 곳으로부터 고정적으로 돈은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산 것을 되팔면서 비로소 돈을 손에 쥐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등한시한다. 그리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돈을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투기라고 꼭 나쁠 이유는 없다. 앙데레 코스톨라니 역시 투기자였다. 물론 평범한 투기자는 아니고 아주 성공한 투기자였다. 그는 투기를 통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했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 고백한 바이기도 하다. 그런 코스톨라니도 경고한다. 투기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주식으로 큰 돈을 따거나 잃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투자자는 돈을 번다. 그리고 투기자는 돈을 딸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투기가 나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는 투기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낭패다. 당신은 자기 돈을 실제로 어디에 넣어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애당초 생겨날 수도 없는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해선 안 된다. 당신은 투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벼락같은 성공이 다가오든 아니면 폭풍우같은 실패가 몰려오든 당신은 아무 힘도 영향도 발휘할 수 없다. 그냥 앉아서 남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누가 뭐래도 주식은 기본적으로 투기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여기서 주식과 주식펀드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반대다. 우리는 절대로 주식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주식에 올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투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가진 돈의 일부만 걸어야 한다. 최대한 반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주식을 되팔지 않는 한 당신이 이 투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착실한 배당금이 보장되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외적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배당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수익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전히 배당금을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산다면 그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투자법은 기껏해야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좋은 부동산 물건을 하나 잘 고른다면 처음부터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다. 또 스스로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를 만들면 거기서도 고정적인 수입이 얻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에 대한 개념을 사자마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을 투자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기업과 동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개념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을 기업의 지분의 일부를 사서 자신이 동업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수익이 자신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투자자는 갖고 있기 위해서 사들인다. 그리고 투자자는 처음부터 돈을 번다. 장사꾼은 가능한 한 좋은 값에 물건을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 장사꾼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가장 좋은지 알아야 한다. 반면 투자자는 기업이나 부동산이 지닌 가치 자체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가능한 수익을 계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거의 난 셈이다.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것이 최상이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물론 그 물건이 지닌 실제 가치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할 줄도 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좋은 투자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투기도 한다. 그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서 그렇다. 물론 시장과 경향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면 좋다. 기본 원칙 2.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하다. 어떤 방향으로 돈이 흐르는가 돈이 당신에게 흘러두는가 아니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가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당신 주머니로부터 흘러나간다면 그것은 돈을 어딘가에 묶어두는 것이고 당신 주머니로 흘러들어오면 그것은 투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들이 너무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적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묶어두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비싼 자동차를 사들이는 것은 돈을 묶어두는 것이다. 돈이 묶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수입, 은행 계좌, 자동차를 사서 돈을 묶어둔다. 소비 반면 투자는 아주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당신의 돈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져가면 그것은 돈을 묶어둔 것이다. 반면 투자한 돈은 결국 당신에게로 되돌아와 당신의 수입을 불린다. 수입, 은행 계좌, 투자에서 추가 수입이 다시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과연 투자인가? 우리 집을 하나의 투자로 보았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하지만 그것이 집이든 아파트든 우리가 직접 들어가 사는 집은 투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집에 돈을 묶어둔 것일 뿐이다. 여러분이 집을 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면 다달이 은행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집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묶어둔 것입니다. 대출을 상환해도 집은 여전히 짐이다. 하지만 집에 대한 대출금은 언젠가 다 갖게 되면 그 집은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언젠가라는 게 대개 25년 내지 30년 후다. 그리고 설사 빌린 돈을 다 갚는다 해도 당신 주머니로 돈이 굴러오지는 않는다. 당신이 집을 판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은 돈 구경을 할 수 있다. 집은 여러분이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후에도 여전히 짐입니다.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세금, 보험료,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집을 여러분의 투자자산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종의 사치를 누리기 위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이다. 사치라면 사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사치다. 문제는 집을 언제 사야 하는가이다. 먼저 투자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돈을 묶어둘 것인가. 당신이 먼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사면 당신에겐 투자에 필요한 돈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먼저 투자를 하면 투자에서 생기는 추가 수입에 힘입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지금 당장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비싼 집을 산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게 된다. 나의 재정 담당 상담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집 가진 빈곤층이라 불렀다. 그들은 죽어라 일하고 적지 않은 돈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허리가 휘도록 일해봐야 상당 부분 은행에만 좋은 일을 하는 셈이다. 그들 자신은 자기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는 이자를 은행이 꼬박꼬박 수입으로 챙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경우는 따로 있다.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기본 원칙 3. 돈을 굴리는 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당신이 나중에 되찾을 요량으로 돈을 굴리는 방법은 크게 나눠 다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1.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 2.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 3. 도박에 거는 방법 1.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말 그대로 당신의 돈을 돈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수익을 갉아먹는 것이 단점이고 그만큼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아무튼 이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투자 방법이다. 2.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을 가치를 지닌 현물과 맞바꾸는 방법이다. 현물이란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주식펀드 같은 것들이다. 기업의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5. 도박에 거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굴리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돈 가운데 얼마를 금전에 걸고 또 얼마를 현물에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금전에 거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현물에 거는 게 좋은가 하는 게 아니다. 기본 원칙 4. 현물의 가치는 금전의 가치를 누른다. 현물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전의 가치를 항상 눌러 이겨왔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일정한 금액을 그냥 돈으로 보존하는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줄어든다. 우리는 똑같은 돈을 갖고 1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 더 이상 살 수 없다. 모든 게 비싸졌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휩쓸고 지나간 결과이다. 자기 돈을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은 결국 저축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비싸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하지만 모든 게 비싸진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 역시 비싸지는 게 당연한 이치다. 당신이 만약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 가치 역시 올랐을 것이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비싸지면 현물의 가치 역시 상승한다. 실제로 물가는 매년 4-5%씩 상승했다. 당신 돈은 18년이 지날 때마다 그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현물의 가치는 평균적으로 18년마다 2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돈에게는 적이고 당신의 현물에게는 아군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당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당신이 가진 현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현물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겁낼 필요가 없어진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는 파괴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현물의 가치는 높여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기본원칙 5.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원하는가 아니면 그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것에 최대 가치를 두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둘 다 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길과 절대적으로 안전한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적 자유 안전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 안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정성만 확보하면 된다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점점 축소된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선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익을 남기고 싶은 욕구보다 큰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부에 대한 열망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압도한다. 당신이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을 거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투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몇 년 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돈을 손에 쥘 수밖에 없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실패를 견뎌낼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그건 너무 위험해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과 똑같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한다. 어쨌거나 실패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야.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안다. 잃는 것도 얻는 것이 일부라는 것을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그냥 부자가 된 사람도 없다. 돈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성공한 투자가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돈을 굴리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이 보았다. 위험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으려는 조심성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무언가 감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끝내 무엇을 얻어도 얻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감행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실수는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것을 남긴다. 그것은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있다. 실패 후 짊어져야 할 미래의 빚과 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미래의 투자를 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실용적이고 현명한 방법인가. 기본적으로 당신은 가진 돈의 일부는 금전으로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정기 예금이나 캐시펀드, 유가증권 같은 것으로 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물에 투자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 시간이 없으면 주식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좀 더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 원칙 6. 문산하라. 이 기본 원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당신이 위험이 수반되는 빠른 길을 택하든 안전하게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택하든 전혀 상관없다. 분산하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돌이켜볼 때 어떤 투자가 정말 최상의 선택이었는지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므로 분산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돈의 일부는 금전에 그리고 일부는 현물에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가장 잘 풀릴지 알 수 없으므로 금전은 금전대로 현물은 현물대로 다시 다양한 곳에 분산하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앞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부자가 되는 길은 첫째는 하는 일에서 돈을 많이 벌든지 그리고 하는 일 외에도 추가 수입원을 찾아가지고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늘린 수입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50%, 적게는 10% 꼭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리의 효과죠. 그래서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이 중요한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 복리의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투자한 돈을 깨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책을 아주 예전에 읽었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했었는데 정말 이게 가슴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실천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깨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한 종목 샀다가 올르면 팔고 그 돈을 재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보통 수익금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또다시 투자를 하고 돈을 벌면 기분 좋다 하고 또 번 돈을 쓰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투기거든요. 이 돈을 번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5%, 20%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그 수익을 어떻게 올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주식 투자로 수익률을 올리는 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돈이라도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 투자의 경험치를 늘리면서 투자의 실력을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자신의 자녀분들이 있거나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 꼭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